두 번째 소식도 전해 주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널리 알려진 뒤 기념촬영 명소로 자리 잡은 강원 강릉시 주문진 방사제에서 일부 관광객의 도를 넘은 위험한 행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동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어제 오전 앞바다에는 최대 3m 내외의 매우 높은 파도가 이뤘습니다. 오후 2시 앞바다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지만 오늘까지 강한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기상청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주문진 방사제에서는 일부 관광객이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쇠사슬 등을 타놓고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방사제까지 파도가 넘어오는데도 사진을 찍는 다소 위험한 장면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너울성 파도는 당장은 높은 파도가 치지 않아서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안심하다가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면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되기 십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